우리가 찾는 파란꽃이 여기 있을까? 어서오세요. 꽃 찾으세요. 네! 여기 파란꽃 있나요? 파란꽃은 없는데요. 그래요? 여기가 어제 우리가 갔던 꽃집들이지? 응. 이쪽으로는 아직 안 갔고. 어? 우리가 안 가본 쪽에 꽃집이 몇 개 더 있는데? 그래? 얼른 가보는 게 좋겠어. 그렇지, 타로? 아, 잠깐만, 주주! 파란꽃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천상계 도서관이랑 연결이 안 돼서 말이야. 내가 좀 봐도 될까? 그럼! 어? 이 버튼을 누르면 될 것 같은데? 어? 으악! 됐어! 신디, 넌 천재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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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파란꽃은 천상계의 꽃이었어! 그리고 악당들에게는 재채기나 가려움증을 일으킨대! 그래서 니키피키가 재채기를 했던 거구나! 흠... 빨리 찾아야겠는데? 우리 여기 이 꽃집부터 가보자! 어? 으악! 뭐지! 음! 금지! 감사합니다.